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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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까 아까 닦아주는걸로 예시를 하나씩 들어봅시다 상대방이 존경 고맙게 바라는 그렇게 노력하는 마스터 미스트레스 이런 경우는 닦아주면서 어떻게 하는게 적일까 여왕님 고맙다고 해야지 훈터는? 훈터요? 훈터가 뭔데요? 훈터 오케이 무자비하게 하는거 상대방이 왜 붙여야 씨발룸아 오너는 뭐야 그러면? 소유욕 아 소유욕이 무척 강하며 아 붙였네 내꺼 이거 굴침있다고 상대방을 보살피고싶어 붙였네 양빈씨 입술에 무엇을 일루와 손으로 돌려주는 과정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걸들 닦아주면서 아 뭔줄 알겠다 나.. 무채네 어제나 예뻐 vagy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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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ㅔ 그냥 닦아주면서 얼굴이 이렇게 무치고 먹었어요 하는거 우쭈쭈해주는거 자아 무치고 무치는것도 귀엽게 무쳍네 제일 역겨워 내 생각에 야 데디는 다 꺼져 지금부터 아니 그냥 원언니로 지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원호가 데디라는 게 좀 복같긴 해? 어 아잉 사디스트 유명한데 이거? 아파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파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 때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아 아 저 그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좀 잔인한가? 해봐 뭐야 뭍혔잖아 쌀 같이 없으면 묻힐 일도 없잖아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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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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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해 이거 좋아좋아 알죠? 스팽커 이건 쉬워 다 끝나나요? 나 탐은 거의 본 적이 없어. 능동적으로? 지들이 직접? 명령의 짓을 하기보다 행동을 움직이고 상을 주도하며 그냥 다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일 것 같은데? 상대방의 의지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좀 소프트한 헌터 같아. 상대방의 의사가 상관이 없는 거에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미쳤어? 나 근데 오늘 로아 1기스탄인데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 미쳤다. 미쳤다. 프레이! 어 프레이가 이거 저잖아. 너가, 너가 가면 형님 뭐 했냐 방금? 프레이지? 어 닦지마! 미치지 않아요 그냥? 영미야 잘 듣고 있지. 니가 나중에 골라야 돼. 아 이중에서 제 여친구를 고르라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다 듣다보면 바닐라가 정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다 그대 바닐라 만드는 게 아니겠지? 아 가봐. 마조이스트. 피해를 받고 싶어 하는 거. 아. 묻, 묻혔네? 그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묻혔어? 포크로 먹다가? 포크로 나 좀 찔러줄 수 있나? 야 다 배워놔. 이걸요?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처음 만난 여자한테 성향을 물어봐. 마조이스트라고 그러면은 어 그러면 포크 주면서 혹시 찔러줄 수 있으세요? 아 이상한 거 진짜 봐.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아. 결심 철저히 써. 하하하하하하 어디야? 어디야? 서번트 성향. 상대방을 모시고 상대방이 봉사하며 즐거움을 느낀 성향. 아아. 이름은 멋있는데? 약간 비서 느낌인데? 사모님 입깔부가 묻으셨네요 자요 솜숟말 깔 별로 준비해봤어요 칼럼 진짜 해야 돼 진짜 칼럼이 뭔데? 자 마지막이다 이거 진짜 꼭 꼭 꼭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왜 노잼이 아닐 거라고 계속 잡아하는 지 모르겠어 이거야말로 씹노잼일거 같네 바닐라 하면 제가 커플로 보여줄게 아니 병신 잠깐만요 들어봐 들어봐 아무야 이따가야지 아니지 아니지 와야 이 ㅆ아봐 아니지 아니 얘가 정리가 미친년이다 아 이거는 그냥 대화의 단전 아닌가요? 아 오케이 대화 나눠줄게 다운거잖아요 포핍 밥 줬어? 응 아까 낮에 저기 밥솥은 불려놨어? 꽤 나왔지 콩은 너 웃고 현미로 응 야 응? 그리고 그거 묻었다 아 그래? 야 이 ㅆ아봐 이거 그거다 이거 단기였다 이거 이제 한 시간 아니 이들이 바닐라를 그따구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모델콜라 나오고 아 이거 뭐야 하나만 더 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사귄자 한 달 된 커플로 보여줘 와 한 달 된 바닐라 이거 쉽지 않은데? 아 포부 아 아 아 아 그냥 대화 단자리로 똑같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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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빈씨 뭐하고 싶어? 여자친구 이제 고르면 돼요 여태 보여준거 지금 어떤 애랑 사귈래? 응 와우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말해서 다 들으면서 다 좋아? 아 아 들으면서 와 진짜 차라리 빨리 바닐라 들어보고 싶다 했거든요 어 바닐라 들으니까 정상적인데 진짜 형님 진짜 죄송한데 너무 노재미 아 아 아 아니 진짜 진짜 야 너 스펠커야? 너 스펠커야? 허터야? 허터야? 아잉 그래서 뭐가 뭐가 제일 그나마 흥미로울 것 같은 거 차라리 서번트? 어 깔별로 사모님 이 깔보가 묻으셨네요 자야 손수건을 깔별로 준비해봐 아 아 아 아 아 이거 보다 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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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너무 재밌게 까지가 이거 너무 재밌게 까지가 너무 재밌게 까지가 따라라라라 따따따 따따따 양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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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양빈씨 이ıs 흐흐흐흿 싸 звучCA 으 proved 아 양빈씨 단추소매가 떨어지겠다 아아아아앙 제가 감히 소매를 막 잡고 그쵸? 가ём 연애는 바닐라가 나있 Damas 흐흫 oded 언니 하핫 아 aff 양빈씨 하이 흠 Who puis har 하루룩 뭐 마실래요? 하하 부끄럽다 카라멜 마키아또 아니면 내 사랑의 마키아또 서번츠를 만나서 서번츠를 만나서 서번츠 진짜 나중에 오래 사귀면 혹시 몰라 영빈씨 팬티 깔별로 준비해 그러면 서번츠랑 어울리는게 그 오너 아닌 보스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제 아아아아아 오우야 영미야 우리 너무 많이 해 나 이제 가자 엔딩랑 이러고 가요 말 끝 해주세요 끝 다메다메 다메요 다메다메요 다메다메요 다메다 다메다메 다메다메 다메다메